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니 언니 튜브가 토끼한테 밥을 주려고 해요. 지현이가 지금 토끼한테 밥을 주고 있어요. 저는 다른 쪽에 있는 토끼한테 밥을 주고 있고요. 얘는 당근이에요. 당근 튜브. 당근 튜브래요. 땅! 얘는 어떤 종류의 토끼래요. 참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토끼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입에 있는 끌어당기는 힘은 엄청 세답니다. 얘는 몸만 이렇게 떨고 있고 먹지를 않아요. 지현이가 저도 먹지를 않아요. 계속 피하고만 몸만 뒤로 다 떨고 있어요. 계속 힐 맛들도 먹었네요. 얘는 진짜 귀여운 토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토끼는 처음에는 저 그거 토끼 아닌 줄 알았어요. 토끼 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